안녕하십니까 대건하우스 북미입니다 아 여기 한산마을 쪽에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볼립으로 왔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야 위딩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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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희인 오리간만이다 아이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딩 야 노블 많이 컸네 알았다 노블 보자 노블 이리와 오리간만이 원해 노블 아이고 야야야야 노블 좀 아직 기가 덜 졌고 이제 한 몇 개월 이리와 야야 오랜 마라 그랬잖아 동희 동희 이리와 동희 이리와 가자 동희 이리와 노블 이리 야 저거 집이 졸리네 너 노블 집이네 지금 야가 몇 개월이지 노블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 동희 천안안입니다 노블 천방지축이네 아직은 앉아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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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노블 오리간만이 원다 아이고 이랬어 사람 좋아 이리와 동희 동희 이리와봐 위딩 이리와 니 아들 교육 좀 잘 시키라 위딩아 니 아들 교육 좀 잘 시키라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엄청 좋겠구나 귀도 아직 덜 썼고 아직 어리입니다 어리 내가 태어난 출산 활자를 봐야겠지만은 황구의 모습도 좋고 아리로 200이도 아니고 온 황구로서 지나간 길 잠시 들렸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수지 쪽에 하고 환경 쪽 일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잠깐 들렸다가 만나고 지금 좀 넘어 가는 길에 하도 안 봐 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동희야 조금만 기다려 주면 데려 갈게 아 갈기도 좋고 눈도 좋네 귀도 좋고 귀도 좋고 귀가 큰 딱 맞는거 봐 여기 두 장이 좀 많이 크겠는데 아 아 그때 두 마리 태어났는데 노브하고 앙컷이기 때문에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실패했죠 이리와 위딩 앉아 위딩 앉아 앉아 발 아 알았어 오르지 말고 이제 가야 돼 잠시만 들렸어 동희야 따뜻한 햇살이 좋지 따뜻한 햇살이 좋지 따뜻한 햇살이 좋지 동희 동희 잠시 들렸다 갑니다